아이고야, 생긴 것도 어쩜 저렇게 화날까? 자기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. 우리 애는 학원을 몇 개를 다니는데. 야, 돈 있어야 애들 잘된다는 말. 그거 다 텔레비에서 조장하는 거야. 아, 우리 뒤에 봐봐. 야, 얘가 학원을 다니니? 과외를 다니니? 진짜 복이다, 복. 자, 하자, 하자. 자, 마셔. 아이고, 좋겠네, 아이고, 좋겠네. 야, 배 안 고파? 닭발 좀 먹을래? 아, 매워. 야, 배 안 고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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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마 나도 학원 보내줘